현대차 기아가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에서 제네시스 등이 인기를 노리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분기에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건데 현대차와 기아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지금 좀 우려가 조금 커지는 것들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호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을 보자면 오늘 환율이 발표되었다시피 굉장히 고환율이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조금 호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260원입니다. 평균으로 해서 전년비와 동일하게 봤을 때 139원 상승한 수치고요. 한국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에서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조금 잠정 실적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현대차가 2분기 실적으로 국내에는 5만여 대를 팔았고요. 해외에는 한 6배 정도, 한 28만여 대, 30만여 대를 팔았습니다. 기아차로 보시면 국내에는 4만 대, 해외 시장으로는 21만 대를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환율의 수혜를 얼마나 크게 받을 수 있는지는 충분히 짐장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채산성, 고환율 유지됨에 따라서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겪었던 게 반도체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빼고도 물량들이 굉장히 아직 남아 있어요. 과거에 주문했던, 재작년에 주문했던 물량들이 이제서야 조금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실제로 저번 달에 현대차 계약을 마쳤는데 이게 내년 4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1년까지는 공장이 가동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이미 경기 침체라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충분히 큐적인 면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완성차 업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완성차 업계가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부품주로도 조금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5년도까지 현대차가 국내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생산을,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수시장 또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국내 하청업체들, 1, 2차 벤더들, 그리고 주요 관련주들, 만도라든지 현대차, 기아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25년 안에 좀 낙수 효과를 자연스럽게 순환매 현상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다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일즈 부서에다가 지급하게 되는 인센티브죠. 이 인센티브를 경쟁차 대비해서 대폭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급해도 될 인센티브를 대폭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고환율 흐름에 따라서 환율 수에도 볼 수 있고 원래 판매했을 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 최근에 노조의 상황도 보면 4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이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원활하게 노조와의 어떤 협상을 타결을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이번 올해에도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된 것들이 임금도 인상도 좀 시원하게 올려줬고요. 한 9%대로 올려준 것 같고 다 합쳐서 그 외에도 공장도 이제 신규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내수시장, 고용안정화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오닉6도 발표를 하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후적인 환경이 좀 많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신규 차종에 대한 인정도 국제적으로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브랜드 가치 자체가 인센티브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스타 자산관리 기상화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